안녕하세요. 틀린 그림 한 개를 찾아보세요. 문제당 15초, 5문제씩 난이도 하중상으로 총 15문제입니다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.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열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열두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열세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열두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문제를 다 푸셨나요?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? 틀린 그림 찾기는 집중력, 관찰력,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